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주간 시사 시간을 또 가지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형적인 삶을 살고 계시는 황대일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추석 기간에도 이렇게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황대일 사장님이 그때는 그 주변을 다 이렇게 질문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질문 받은 것도 생각되는 말을 다 듣고서 준비해 갖고 오신다는 것 이 점은 제가 루루이 사장님을 볼 때마다 늘 감사하고 감탄스러워하는 측면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주 정말 우리 황대일 사장님은 우리 조그마한 우리 평양만사 시사의 주역이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추석 기간이지만 어쨌든 북한과 관련된 정세는 계속 생물처럼 움직였기 때문에 이번 주 키워드를 가지고 오셨으리라고 생각되며 들어갑시다. 준비했습니다. 기자님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질문 중에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준비해 갖고 왔는데요. 이번에 북한 해역에서 벌어진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 단일류적인 피잘 사건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의 통지문을 통해서 김정은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더 격분스러운 일이에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으면 말하자면 유엔 가입국의 국가의 지도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자기 명의로 사과해야 돼요. 이거는 전 세계 어떤 인권관련법 생명존중에 관한 법을 다 놓고 봐도 울토당토하고 야만적인 행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측 통지문. 또 뻔한 기태기의 마지막 문장에 미안함을 못 적었죠. 이거는요 대한민국 국격에 대한 모독이고 국민에 대한 모독이에요. 정식 사과해야 돼요. 김정은 명의로. 그런데 그걸 김정은 입장에서 미안하다는 말. 그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굉장히 또 이례적인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지장에서 볼 때 그 각군은 어떻게 안식을 얻었다고 보겠는지 모르겠지만 김정은 명의로 된 사과문도 아니고 장망하게 자기네는 이래서 정당방위를 했다고 자기네 중출대로 움직였다고 한참 설명한 다음에 귓대기에다가 우리 김정은이 미안함을 피워있다. 이걸 놓고 사과라고 인정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에요. 유엔 북한 인권문제 단체에서 얘기했잖아요. 사과문이 아니다. 독편적인 상식으로 놓고 볼 때 정상적인 윤희도독을 놓고 볼 때도 그걸 사과라고 해서 이례적인 일이라고 포장하는 거는요. 그건 그 말하는 분들의 의식 수준이에요.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한다면 그런 식의 통신문을 통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재발방지라든지 또는 총격을 과했던 군인이라든지 그 의미의 어떤 관계자들까지 처벌을 했어야 되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과한다면 첫째 대한민국 정부가 제기하는 공동조사에 첫째로 답변을 줘야 돼요. 공동조사가 끝난다면 무슨 처벌이 있고 보상문제가 제기는데 그런데 이 공동조사라는 말을 아직도 대한민국 정부가 던진 거기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답변이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나 대한민국 국민이 시신을 찾기 위해서 대한민국 해경이고 국방부도 시신 찾기 위한 동원됐는데 대한민국은 아니라고 그래. 저쪽은 옳다고 그래. 그 수역에서의 어떤 수색을 놓고 자기네 령공을 침공했다고 그렇게 떠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도단이에요. 김일성 족속 3대 세습 체제하고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걸 갖고는 도저히 도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를 오늘날까지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만약에 표류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감지했으면 언론을 우선 터뜨리고 국제언론계의 언론사회에 불을 지피고 국제기구들을 다 동원하고 조사는 전후 사정관계는 나중에 하더라도 그걸 적극적으로 취했으면 그렇게 감히 천인공론을 만행했겠는가. 대한민국의 거기서 그런 측면에서 좀 미거적거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여당 인사가 그런 포를 쏘자는 건가. 그런 말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정치인을 한다는 게 그걸 따지는 게 포를 쏘는 일이에요. 이런 면에서 볼 땐 난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다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해병들이 말이 있어요. 직선 침로. 나는 직선 침로로 김일성 족속만 패는데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분하고 그래요. 만약에 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언론에 공개하고 그럼 모든 자유세계 언론들이 다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시각각 그걸 점검하면서 수 시간 지난 그 상황을 다 공개하면서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런 찰나의 순간에 그런 조치를 했었다면 그 공무원은 죽지를 않았을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까워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북한이 사과도 아닌 이런 미안함을 표시하면서 이렇게 대처를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원적인 자세로 지금 취하고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 이거를 우리가 강경하게 대처를 해서 2차, 3차 이런 일이 또 한 번 벌어졌을 때 대비해서 국제사회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북한에 강경하게 대처를 취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작태에 대해서 정말 그거는 강경하게 나가야 돼요. 한 명의 국민을 그렇게 억울하게 이런 데 대해서 미원적인 대처를 한다든가 하면 2차, 3차 다 일어날 수 있어요. 평화는 비겁한 자들이 지키는 거 아니에요. 강경한 자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볼 때 미원적 태도 그런 분위기가 나기 때문에 많이 비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그러면 전쟁하자는 건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미원적 자세도 전략적인 무슨 전술적 의도를 갖고 움직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건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해류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정말 해류가 이렇게 돌다가도 순간에 이렇게 돌고 말아듣는 것 같아도 밀어낼 수도 있는 거 이거는 정말 천지가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돌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로 오게 되는데 왜 거기로 갔나? 여기에 우문점 품는 것도 다 부질없는 짓이고 그런 불가사의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다 부질없는 짓이고 어쨌든 분명한 건 하나예요. 북한 당국이 발표한 거 있잖아요. 조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할 기미가 보여서 어떻게 대처해느라 또 우리가 북한에서 살 때의 시스템을 놓고 볼 때도 이정후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이 절대적으로 기순위세가 있었다든가 하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북한의 시스템이 딱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날 바다에 귀신 맥진한 사람을 사살하고 이렇게 그분을 그렇게 낳았다는 거는 일본의 귀신유사가 전혀 없었다는 건 나는 북한에서 정책 담당기자 가장 중요한 직책에서 십칠 년 동안 김일성 적석의 대남 전략가 전술가 책략을 지켜본 나로서는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귀신유사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북한 쪽에서는 어떤 규정에 따라서 그냥 절차를 진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귀신유사가 전혀 없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해마다 몇십 명, 몇백 명씩 그렇게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하면 지도자한테까지 최고 저놈한테까지 올라갈 일은 없겠죠. 그게 가버려 콩나들 몇 년에 한 번씩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김일성 적석의 3대 세습 후계자인 김정은이한테 딱 올라가게 돼 있어요. 대남 사업은 권별로 수령의 결론에 따라서 처리한다. 불변의 원칙의 시스템이에요. 김일성 적석 정권은 몰래 그런 정권이 천인 공로할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위정자들도 그런 걸 모든 걸 감안할 때 그게 북한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정부는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대한민국이 정부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선거의 방법으로 선출직이고 선출된 대통령이 다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이러면 대한민국 국민의 감정, 일관계, 불안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둬야 돼요. 이거는 틀림없어요. 뭐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게 일부 시각에서 대한민국이 미온적인 자세를 취한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과 긴장고도의 확산은 피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 기회에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여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게 이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북한과의 관계에서 아주 진짜 역사의 길이 남을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어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어요. 긴장고조를 어쨌다. 여태까지 긴장고조는 북한이 다 일으킨 거지 대한민국은 거기에 방어적 입장에서 취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반인론적인 전 세계의 인권의 가치를 놓고 볼 때도 국제적 인권 가치, 인권의 상식을 놓고 볼 때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쟁도 불산다는 뱃장으로 밀어붙여야 돼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이렇게도 되고 그래? 한 번 끝까지 나가보자. 이런 여지를 주지 말아야 돼요. 가장 나쁜 선례. 세계적인 백과 사전이 남을 수 있는 가장 나쁜 선례를 남길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를 통해서 더욱더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더 가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지게끔 분명히 묻고 그다음에 모든 보상을 다 받아야 돼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제사회를 통해서 제재를 더 강화한다고 해서 북한이 바로 변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제재를 안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주민은 변해도 김정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북한 주민은 분명히 서서히 변해 갈 거예요. 그러나 김정은은 변하지 않는다. 김정은이 리해 관계와 북한 주민들의 리해 관계가 근본적으로 배치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김정은이를 변화시키든지 북한 정권의 수장 자리에서 밀어내든지 그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반려될 거예요. 얼마나 야비한 놈인가 보세요. 그렇게 달래당 북측 통진문 깃득에다가 무슨 미안함을 전한다. 문재인 대통령 어쩌고 저쩌고 그것만 딱 남겨놓고 북한 주민들도 아예 모르잖아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하면서도 코로나 어쩌고 저쩌고도 김정은이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다뤘거든요. 참 기자님. 제가 이번에 대한민국 정부의 미온적인 자세를 느끼면서 이게 앞으로 2차, 3차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고 생각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2차, 3차 이런 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러면 저도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의 어떤 생명과 안전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신뢰가 안 갈까 봐 저도 걱정입니다. 불안하니까요. 우리가 1945년 8월 10월 해방돼서 일제가 항복함으로써 나름 독립을 잃었어요. 그때부터 남북이 또 갈라졌어요. 그 순간부터 북은 공산권으로 또 대한민국은 자의민주의 진영으로 이 분단이 시작된 첫날부터 오늘까지 76년의 역사는 북한의 일방적인 대남 도발의 역사예요. 대한민국의 북한 도발 역사가 아니에요. 6.25 전쟁, 그 다음에 무슨 계속 공비들 들여버려서 청와대 습격 사건, 그 다음에 파문점 도끼 사건, 그 다음에 얼마나 많아요? 크고 작은 무장공비 침투 사건, 잠수함 침투 사건, 칼기 폭파 사건, 아웅산까지 쫓아나가서 범하이까지 쫓아나가서 대한민국 정부 요인들을 퇴로한 사건. 이 사건이 연석의 연평도 사건. 그것도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박왕자 관광객 사살 사건. 일방적인 대남 적재시 도발의 역사예요. 이거를 우리는 끝까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화 이거이기 때문에 이게 무서워서 이 모든 걸 유화적으로 가져간다. 그거는 모든 어느 현식이 대한민국의 위정자 정부의 수준이지만은 무슨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나는 항상 생각해요. 모든 국가 정부의 위신, 자존심은 자국민이 생명 안전이 위협받았을 때 취하는 모든 액정들이 그 높이만큼 선다는 거예요. 이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미연적인, 글쎄 더 큰 뜻을 갖고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항상 그러잖아요. 이 모든 상황도 김일성 족속이 없어지면 다 수습될 일이기 때문에 찔러간다는 거.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번 사태를 보고는 나도 긴가 아닌가 해요. 대한민국 국민이 그 자존심과 자긍심, 의지를 믿기 때문에 나는 별로 걱정을 안 해요. 황대의 사장님도 안고 계시는 그 국가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자긍심이 황대의 사장님한테만 있겠어요? 그렇게 봅시다. 국민들이 다 갖고 있죠. 기자님, 그런데 김정은이가 지금에 와서 통짐을 통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요. 내가 룰이 말씀드리지만은 이 상황을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첫째. 둘째. 국제사회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겠는가. 그렇죠. 왜냐하면 김정일 정에서는 정상국가로 가기 위한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반인류적인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문제로 크게 확산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우선 정말 하기 싫은 한마디를 거기다 박아 연 거예요. 그걸 지금 이례적이라고 뜨는데 웅당한 걸 왜 이례적이라고 그래요? 웅당한 걸 마땅히 해야 되는 걸. 왜 일각에서 자꾸 이례적이라고 그러면 거기다 우위를 부여하는지 난 그게 더 모르겠어요. 답이 안 나 봐요. 그건 그거고 첫째는 이 인권문제, 자유세계의 법현적인 가치, 모든 법률을 다 뒤져봐도 이거는 그야말로 누구도 이걸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작태를 벌려놨어요. 나는 분명히 확산된다고 봐요. 이거를 사전에 대한민국 정부의 입부터 틀어막자고 미안합니다. 아예 끼떼게 요만큼 한 문장을 담은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권이나 대통령, 국민의 속에서 나온다는 거 김일성, 조석석은 똑바로 이 기회에 통해서 깨우치길 바라요. 이 일이 정당하게 처리돼 나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김일성, 조석석이 한 번 단단히 깨치길 바라요. 알겠습니다. 예, 기자님 이어서 그 북한 김정은의 노동당 정치목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피살 사건에 이어서 김정은의 첫 공개 행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니죠. 계속 공개 행보로 했죠. 김정은이가 요새 회의에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안고 있는 모든 딜레마를 자기는 아주 용감하게 이겨낸다는 아주 강건하게 나간다는 그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정치 행위로 해서 회의를 자주 벌려놓고 있는 것 같은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코로나가 없다면서 왜 자꾸 코로나가 이렇게 떠드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우리 공무원이 어떤 숨진. 그건 한마디도 말하잖아요. 그 부분도 전혀 얘기가 없었고.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는 집행단위하고 보고라인하고 최고 정치국 상무원급에서는 알 거예요. 이게 북한 주민사회는 절대로 못 퍼져나가요. 그런데 이 회를 벌려놓고 그거를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얘들도 지금 조마조마할 거예요. 신중히 보고 있는데 이거를 당중한 정치국회에서 어떤 의제로 다뤄서 북한의 무슨 조선 노동당 전반이 알거나 그다음에 북한 주민들이 한테 생각하는 거는 극력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없다는 코로나 갖고 냈다 말을 하고 지로운 방역대책이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10월 10일 행사 그것과 관련해서 그것을 하나의 마지노선을 세운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진행된 당미 국가적 사업들과 재해복구 정령에 대해서 점검했다 그랬잖아요. 얘는 이거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자꾸 죽었단 말이 없어져요. 자기는 강건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죠. 기자님. 이번에 북한의 유엔 대사의 발언 핵심 포인트가 있었는데 어떠한 경제적 상황에 어려움이 있어도 최고의 존엄의 가치를 얘기하면서 마치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유엔 대사가 십 분가량 토론해서 우리 존엄성을 팔 수는 없다 경제 건설을 위한 우호적 외부 환경이 철실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은 우리 존엄성을 팔 수가 없다. 그 존엄이라는 말은 아무 데나 안 붙여요. 최고 존엄을 팔 수 없다 그 소리예요. 최고 존엄에 한해서는 자기네가. 어떤 그 그. 요나큼이라도 데미지를 주는 일은 할 수가 없다 그거예요. 김종훈이 리액 관계를 위해서라도 경제적인 뭐 어떤 이런 외부적 환경이 필요하지만 그들다도 안 본다 그거예요. 그 저놈은 뭘로 지켜지는가 핵 미사일 자기는 전쟁 평화 유지 수단이고 전쟁 억제력이라고 해요. 그거 어느 날 내가 루차 말하지만 김종훈이자 곧 핵으로 돼 있고 핵이자 곧 김종훈으로 돼 있다고 내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다 보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구축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 일관된 목표며 수십 년간 자기네는 한반도의 평화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핵 미사일 이걸 다 만들어놨다는 그 소리예요. 야 참 세계 평화 구축하는 것이 북한 정권이 일관한 목표라고 말했는데 세계 평화도 얘들은 법현적인 평화를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국민과 인류를 위한 평화를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김일성 족석이 니의 관계에 어긋나는 것은 적대 행위로 보고 김일성 족석이 니의 관계에 맞는 것을 평화적인 액션으로 보는 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요 얘들이 평화 기준 이거를 분명히 다르게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무슨 환상을 걸고 있는데 김일성 족석이 주장하는 평화란 김일성 족석 세수 공산체제가 세선년이 유지되는데 유리한 환경 조성을 평화라고 딱 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국민도 상관없고 동포도 상관없고 인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도 괴변이에요. 괴변 그리고 뭐 전쟁을 방어할 수 있는 완전한 힘을 가질 때만이 진정한 평화를 소화할 수 있다. 북한 따위를 침공할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지금. 없어요. 어정하면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이 영원히 통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겠어요. 너희는 북한 북한대로 살아라. 우리는 우리들을 계속 발전하길 희망한다. 그런 방향으로 여론도 가는데 삐쥬하게 나서서 침공하겠다는 사람도 없는데 국가도 없는데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완전한 힘. 이게 벌써 불순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장난이고 정당에는 김정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다 가지고 왔다는 그 뜻이에요. 핵도 개발하고 그걸 자기는 평화라는 걸 포장해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본인 체제 보장을 위해서 모든 문제를 외부로 돌리고 모든 외부를 전부 다 위협으로 간주하고. 그런 국악무단 3대를 내린 독재국가는 잠재적으로 북한 내부에도 잠정적인 적대가 많아요. 위협이 나날이 장성하게 딱 돼 있어요. 또 저자들이 그 체제의 보장을 위해서 외부 세계, 특히 동족국가, 대한민국, 자유세계를 상대로 한 모든 위협, 공갈, 모든 범죄 행위를 위해서 항상 외부적으로도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위협은 김일성 족속 체제가 스스로 자처한 거지 외부 세계가 그렇게 조장시켜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말했는데 절대 명분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참 잘 이해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만약에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 그런 식으로 당했다. 해상에서. 했다면 총격을 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했다면 총격을 가하지 않죠. 일본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무조건 경제에서 덜을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중국 사람의 해상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중국 군함과 모든 배가 북한 영해를 거침없이 들어가서 건져내올 거예요. 미국 사람이 그렇게 됐다 하면 이건 진짜 전쟁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김일성 족속은 항상 발 아래로 깔고 보는 거예요. 항상 수복해야 될 대상이고 얼마나 이놈들이 아나 무인이면 자기네 핵이 말하자면 우리 민족을 지켜주는 보검이라고까지 도당탄 정신병자 같은 소리를 다 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일말의 환상도 어떤 기대도 가지면 안 돼요. 그 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위험수단도 폭력수단도 물론이고 김일성 족속 3대 세습 전제 자체가 대한민국의 조카 통일에서 자기네 공산 세습 왕조 체제의 명력에 말하였다는 불변의 대낮 조카 통일이 책략에 의해서 전략에 의해서 다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순간도 거기에 대해서 환상과 기대를 가지면 안 돼요.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한 때 10월 1일 맞아서 김정은이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불폐의 북중 친선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불폐가 되겠는지 뭐가 되겠는지는 이제 상황이 계속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약화될수록 이런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게 사회 국가들의 오법이에요. 독재 국가들의 오법이에요. 표현법이고 정리를 알쓰던 불폐라는 말을 썼어요. 여태까지 중국 쪽하고 어떻게 해도 영원한 친선 관계고 조중 친선 영원하다느니 순치 관계라느니 이렇게 불폐 불폐되지 않는 영원히 썩지 않는 북중 친선이라고 했는데 그만큼 거리 깊다는 설이에요. 북한 공산권 독재 국가들의 화법은 뭔가 문제가 생길 때일수록 약화될수록 강경 발언이 나오게 딱 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자유 세계의 론을 반대로 보면 딱 공산권이 론이고 독재 국가들의 론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주간 시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주에 이어서 쭉 관성으로 오는 건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김일성 정권은요 그 비상식, 비정상 체제로서 체제 경쟁에서 여지없이 진체제로서 국제 마피아 집단으로 공인되고 대로 지원국으로 딱 되어 있는 나라에서 얘들은 그 번성을 못 바꿉니다. 항상 자루 속의 선곡과 같은 평화라는 포자기를 쓰고 있어도 그 안에는 대방한테 치명적인 독을 입힐 수 있는 선곡을 딱 갖고 있는 대상이라는 거.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한 차도 늦추면 안 될 것 같은 시점으로 대한민국 한반도 정책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전선연이여 뭐요. 이것도 북한의 위험성이 하나하나 제거되면서 전개해 나가야 할 일이지. 지금 단계에서 정전선연의 너무 환상도 가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간 시사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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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